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수용한 이천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이 지사는 국방어학원이 위치한 이천시 이황일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결단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또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등을 돌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천특산물 홍보대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우한교민이 생활하게 될 국방어학원을 찾아 입구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.